뉴욕주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두 달 만에 1,000명을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어제 뉴욕주의 하루 확진자가 각각 1,156명, 1,142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가 마지막으로 1,000명 이상의 하루 확진자를 기록한 날은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뉴욕시의 하루 확진자 수도 5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499명, 7일 평균 감염률은 1.62%였습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의 경우 1.05%에서 1.82%의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급증 조짐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비베크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CNN, Fox News 등에 출연해 제2의 대유행 사태 재발을 경고했습니다. CNN 등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만 9천 명을 넘어 지난 4월 중반 이후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